영등포구가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시설을 개선해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을 제공하고자 전통시장 환경 정비에 나섭니다. 구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무한 2018년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선정되면서 국시, 구비 등 총 20억의 예산을 확보, 안전시설 개선 사업과 연계해 8개 시장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특히 오래된 시설을 갖춘 전통시장의 특성상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및 CCTV 교체 공사, 일체형 소화장치 등을 설치해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. 남서울 상가, 영등포 로터리 상가, 3구시장, 제1상가 등 4개 전통시장의 범죄 예방 및 안전 삭보를 위해 CCTV 총 84대를 신규 설치 및 교체했고, 노후된 탐지기 교체, 소화전, 소화펌프 등 소방시설 보수 공사를 추진해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. 구는 내년에는 영등포 청과시장을 방문한 고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휴게 공간과 상인 교육장 등을 위해 고객 쉼터를 신축하고, 청과시장을 상징하는 조형물도 3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